지연아! 눈이 좀 부셔서 선글라스 한 번만 써볼게요 밖에 날 쓴 곳 없고 그랬는데 눈도 부셔가지고 이 땅 덫지 말라고 해도 벗어요 여기 앞에서 언니들 이렇게 치셨는데 너무 멋져 보여가지고 나도 한 번 써보게 자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소리질러! 아니 내가 꼭 그만 처음 들어 devoir 일어난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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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